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? 나 지금 영화 안 만든다고요.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영화 보여주면 맞는 거 아니에요. 조심해. 네. 술 마시지 마라. 네. 너 너무 예뻐 너 진짜. 나 안 예쁜데 니가 또라이라서 그런 거야. 아니야. 친구. 오키야.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. 내가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건 없어. 아니 없는 것 같아.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지? 알아요. 그거 아니까 저도 사랑하는 거예요. 나 뽀뽀하고 싶어. 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어떤 차이를 가지는 이 인생이라는 게 뭔지는 끝내 알 수 없겠지만. 제 손으로 두 그림을 붙여놓고 보고 싶었습니다. 내가 너 poder 자리를 보고 싶으면 될 것 같'da. 내가 너는 내 그대가 그것을 해야 생각한다. 네네. 우리 그대가 고구마할 때. 내가 너는 내 그대가 없을 때. 나는 그것을 못하고 싶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